오늘은 5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3월 금음 신미일이니까요 양날입니다. 설이 내린 가을 들력이 나타난 하얀 그 양이 날입니다. 뜻깊은 그 돈복 파종이 달인 그 4월 초하루를 그 하루 앞둔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꼭 그 재수있는 날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. 오행상 그 신미는 토생금 즉 흙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신미의 그 기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강해서 마음속의 그 분주함으로 또 새로운 것을 늘 시도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청간의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쇠기운은 가을서리와도 그 닮아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급하게 그 변화하고 또 변덕의 기질도 무척 그 변동폭이 크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이런 그 신미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떠도는 그런 허망한 재물이 아닌 항상 그 옆구리에 그 착 달라붙는 그런 재물복으로 또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. 요일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불의 요일 그 화요일이 왔습니다. 청간이 그 신금에게는 상극이 됩니다. 지지의 그 토에게는 상생이 되는 그런 형국을 보여줍니다. 지지의 그 재물밭이 그 더 힘을 받는 그런 그 형국의 암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오행 토가 그 껴안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일 때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은 더욱 탄력을 갖게 됩니다. 이날만큼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집안 풍수공간에서 재물밭의 그 압축 그 상징공간이 있죠. 바로 그 식탁 위에요. 흰 접시에 그 단맛을 띠는 것을 그 담아서 하루 동안 그 놓아주시는 겁니다. 금음날 그 둥근 접시의 그 암시는 재물밭의 그 무한한 그 안정감을 뜻합니다. 또 새롭게 시작될 그 초하루로 넘어가는 이런 과두기의 그 시기가 풍성한 그 결실의 암시까지 또 함께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사탕이나 그 초콜릿 또 과일 가운데 그 준비된 것 그 한 가지를 놓아주시면 좋습니다. 또 이런 그 풍수적인 조치까지 가미하셔서요.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음력 그 3월의 마지막 날인 그 금음날을 또 재수있는 그런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